네 안녕하세요 2021년 3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의 22번 요지추론을 내신 대비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내신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런 글은 요지추론이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변형될 수 있는 포인트가 많은 글입니다 어느 글이든지 순서나 문장 삽입 같은 것들이 가능할 거고 어휘어법도 가능하죠 게다가 요지는 보통 선택지가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한국말로 보통은 제시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알아도 제목이나 주제로 영어로 내는 학교들도 가끔 있어요 그 내용을 잘 파악해서 제대로 내 거로 만들어두지 않으면 시험장 가서 조금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영어 문제는 기본으로 50분 안에 많은 문제를 풀게 하기 때문에 몇 가지 문제는 거의 해석하지 않고 내용을 알고 선택지 안에서 잘 분석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제대로 공부해 두시면 여러가지로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어휘를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모르는 단어들이 상당히 많죠 아이딜릭이라고 하는 목가적인 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목가의 목은 목장할 때 목장입니다 목입니다 그래서 푸른 들판에 소들이 막 있고 푸른 들판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고 이런 모습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목가적이고 뭔가 시골에서 있는 혹은 전원의 풍경을 바로 아이딜릭 목가적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사운드에 이어서 컨설베이션 리스트는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환경보호주의자 principle, minimize, disruption 여러가지 단어의 disruption의 파괴인데 이 글에서는 환경파괴라고 했다고 해요 confess the within은 뭐뭐와 혼동되는 suppose, not to say, notion, misleading, static, dynamic 이 글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 두 단어를 소개합니다 정적인 static, 역동적인 dynamic dynamic은 역동적인 거니까 움직이는 동력각 어떤 건지 움직이는 게 바로 dynamic한 거고요 static은 정적이니까 정지하고 있는 거 정전기 같은 거 있죠 가만히 있는 게 바로 static입니다 endure, apparently, and compares with it은 뭐뭐나 비교해 보면 life span, span은 손바닥을 이렇게 펴서 한 뼘이라고 하는 단어가 span이에요 그래서 생애를 쭉 이렇게 길게 늘려 놓은 상태 그걸 수명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바로 life span이고요 eventually, 결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단어 상당히 많죠 species, community, adapt to adapt는 adapt랑 비슷하게 생겨서 많이 헷갈리는 단어 놓치지 않게 공부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adapt는 이렇게 채택하다 라는 뜻이었죠 outer, alt 이런 바꾸기라는 뜻 circumstances, 환경과 상황 consequence는 consequence가 명사로 결과죠 형용사로 결과적인, 이어지는 이런 뜻이고요 constantly는 항상, miss는 잘못된 통념, 잘못된 믿음이라는 뜻이죠 이 단어를 우리가 신화라고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 mythology라는 개념도 되지만 잘못된 믿음, 우리가 잘 모르고 잘못 생각하는 개념, 개념 이런 것들이 바로 myth가 되겠습니다 arrangement는 사람 모습, 생활 방식인데 원래는 기본으로 정렬인 것이죠 우리가 정렬이 돼서 어떻게 어떻게 정렬하고 사는가 어떻게 파악해서 사는가 이런 것들이 정렬이라면 arrangement고 inhabitant는 어디에 서식하는, 거주하는 사람 이런 개념이 됩니다 자, 우리 지구는 어떤 모습일까 정적일까, 역동적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은 왠지 한 모습일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고 언제든지 변한다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자, 준비하셨나요? 제대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문장 출발합니다 fears of damaging ecosystems are based on the sound conservation's principle that we should aim to minimize the disruption we cause 동사를 먼저 찾아봤을 때 B동사와 PP인 be based on 하나의 동사를 봤고요 그 다음 should aim to minimize를 두 번째 동사로 봤습니다 확실한 접속사인 벗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자른 상태에서 이 세 줄을 먼저 읽어볼게요 첫 줄의 are 이란 동사는 문장의 주어를 복수로 봤기 때문에 오브 전치사를 묶어봤을 때 문장의 주어 맨 앞에 나와 있는 fears, 공포와 B동사가 일치되고 있죠 생태계를 파괴시킨다는 여러가지 공포들은 sound conservation's principle 대절로 설명하는 노란색을 체크하겠습니다 건전한 자연 보호자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운도 하는 거지 건전한 거야 그리고 환경보존주의자, 자연 보호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뒷문장은 바로 대절이라서 대절을 회색으로 체크하게 됩니다 체크하면 우리가 환경 파괴를 최소화시키도록 우리가 목표를 삼아야 한다라는 자연 보호 환경주의자들의 원칙이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원칙은 기본으로 야, 최소한으로 만들어야 돼 라고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문장에는 because로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체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불러일으키는 환경 파괴를 최소화시켜야 된다 but, 하지만 there's a risk that 대절이라는 또한 위험이 있기 마련한 거죠 마련인 것이죠 뒤에 나와 있는 대절은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새로운 문장으로 쭉 출발하고 있는데 중간에 나와 있는 동사만 초록으로 체크하고 동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스크린으로 칠판에다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동격이라고 하면 앞에 나와 있는 명사와 명사 사이의 중간에 콤마를 적어주고요 이 콤마를 동격의 콤마라고 해요 그래서 둘의 관계가 같은 거죠 앞에 나와 있는 것이 OECD, 콤마하고 막 풀어서 써줘요 OECD를 모를 것 같으니까 경제개발협력기구 예를 들어서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Development 그럼 그 단어를 모를 것 같으니까 쭉 써주고 중간에 콤마하면 이 둘이 같은 것이죠 스티븐 스필버그 콤마, Famous Hollywood Director of Modern Film 이렇게 써주면 누가 누군지 모를 사람에게 글을 읽으면서 스티브 잡스나 스필버그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부분이 바로 동격의 콤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동격의 됐은 똑같이 명사인데 뒤에 나와 있는 됐절도 사실은 명사절로 쓰여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나와 있는 명사와 뒤에 있는 명사절이 같은 구조가 될 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동격의 됐과 앞에 있는 명사와의 관계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무조건 명사와 대신 나오면 되는 거냐 아니, 그렇지 않고 어떤 하나의 중요하고 정답이 되는 어떤 근거가 있겠죠 그래서 근거를 하나씩 적어볼게요 첫 번째, 이 명사가 추상적이다 추상적이라는 얘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사랑, 희망, 증거, 사실, 통념, 믿음, 소망 같은 단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Risk, 위험 같은 단어 Principle, 원칙 같은 단어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뒤에 문장에서 나오는데요 이 문장은 명사절이면서도 반드시 완전한 절을 형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완전한 절이라 함은 이 안에 있는 동사가 어떤 동사냐에 따라서 목적어가 있을 수도 있고 보호만 있을 수도 있고 오형식 동사라면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까지도 갖는 동사 이런 동사들을 바로 완전한 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장의 구조로 봤을 때 앞에 있는 Risk, Principle 자리에 저렇게 회색으로 적어놨던 이만큼의 문장을 이 안에 넣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두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동격에 대시 갖고 있는 특징인 것이죠 자, 필기하실 분들은 필기해 주시고요 인강의 좋은 점은 잠깐 멈추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중간에 멈췄다면, 너무 길게 얘기했다면 잠깐 멈추고 하시고 다시 돌아오시면서 좋겠습니다 자, 이제 문장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보면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공포는 기본적으로 아주 건전한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죠 자연 보호론자로서의 원칙인데 우리가 웬만하면 불러일으키는 환경 파괴는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하지만 위험이 존재하는데 이런 원칙들 자체가 자연의 균형이라는 오래된 생각,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자연의 균형이 옛날 거예요 자연은 옛날에 이랬어야 돼 라는 아주 오래된 생각에 헷갈리게 될는지 모르겠다 혼동이 있었을런지 모르겠다라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헷갈리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언제가 더 옛날이냐 우리가 전통문화라고 하는 것이 언제적 거냐 되게 웃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보통 어느 나라 하면 생각나는 음식들 있잖아요 우리나라면 뭐 김치 이런 거 있잖아 그럼 김치가 언제부터 우리가 먹는 형태의 김치 읽었냐 이거죠 예를 들어 김치가 빨간색이어야 한다는 얘기는 고추가 들어간 건데 고추는 임진왜란 이후 1600년대 이후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가 김치가 빨갛지가 않았던 거지 300년도 안 된 거라고요 이해가요? 우리가 미국 역사하면서 미국 한 200년밖에 안 됐다 막 쟤네들 전통 없다 하지만 그게 어찌보면 엄청나게 긴 전통일 수도 있는 거야 뭐 예를 들어 까르보나라 스파게티잖아요 맛있죠? 그죠? 까르보나라가 왜 까르보나라예요? 까르보가 카본이잖아요 카본 탄소 왜냐면 석탄을 캐던 카본이 탄소잖아 석탄이 그래서 석탄을 캐는 사람들이 막 흙먼지 막 그 저기 석탄 먼지 많이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돼지고기 먹으면 이게 많이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돼지 안에 있는 비계에 잃은 성분들이 안 좋은 거를 이렇게 걸러준다라고 하거든요 갖고 나간다는 같이 똥 쌀 때 그죠? 그래서 우리도 석탄 탄광촌에서는 삼겹살 많이 구워 먹었다는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카르보나라에 가면은 그거 먹고 먹으면 카르보나라래 카르보나라 먹으면 거기에 막 그 베이컨 들어있잖아요 그죠? 네 그거 얼마나 됐냐고요 석탄을 캤어야 되는 거 아니야 200년도 안 된 거야 그죠? 백 몇 년? 이렇게 되는 거죠 피자가 우리와 알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된 게 오래되지가 않았다 중국 음식도 마찬가지다 일본 음식도 마찬가지다 대부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역사라는 거나 전통이라는 것이 되게 오래될 것 같지만 한 200년? 이 정도 되면 진짜 오래된 거라고 보여야 되는 게 맞지 그런 상태에서 오래된 거를 얘기하는 거지 우리 전통문화는 이것이요! 그래서 김치찌개를 얘기하면 진짜 웃긴 거 아니야 어찌 보면 200년 됐나? 300년 됐나? 그죠? 소고기 우리나라 전통 음식 맞나요? 애매하다는 거지 그죠? 이런 그런 오래된 옛날 것이 좋은 것이요 근데 이게 옛날 것도 한 300년 전에는 되게 생뚱맞은 생각일 수도 있다 라는 설명입니다 자 다음 문장 가겠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질서의 자연이라는 속성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They will seek to maintain itself and the way should not change 가 됩니다 And 병렬로 이어졌기 때문에 뒤를 봐도 앞을 봐도 앞뒤에서 둘 다 동시에 order of nature를 꾸며준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대절과 대절이 동시에 꾸며준 것이죠 그 자체, 자연의 그 자체를 유지하기를 추구해야 될 것이라는 자연의 완벽한 속성, 완벽한 질서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바꿔선 안 된다라는 완벽한 질서인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기본에 깔고 있는데 그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is a romantic, not to say, idyllic notion not to say는 부사로 보게 되면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으나 라는 의미에서 뭐 핵심적인 건 아니고요 형용사인 romantic과 ideally 각각 notion을 이렇게 꾸며주는 구조였습니다 and는 없어요 그래서 romantic한데 목가적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 좀 낭만적이다 romantic 옛날을 좀 꿈꾸는 생각이다 나쁜 건 아닌 거예요 낭만이라는 거는 낭만이 왜 낭만이냐면 로마거든 로마 로마 시절이 좋았어 그 유럽 사람들 생각하고 로마 때가 짱이었지 이런 거 있죠 그때 당시 좋았는데 우리 중국으로 따지면 요순시대 요나라와 요임금과 순임금의 시대가 참 좋았다 그때가 참 태평상대였어 이런 얘기하는 거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그런 얘기한단 말이죠 박정희 때가 좋았어 아니면 뭐 일제시대가 좋았어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아 세종 때가 좋았지 아 정조 그 양반이 빨리 죽지만 않았어도 말이야 아 그때가 좋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로맨틱한 거예요 근데 아이들릭한 거는 이 목가적인 막 되게 완전 시골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다 라고 할지라도 로맨틱하긴 하다 옛날 걸 좋아하는 그런 생각이다 하지만 Deeply Misleading 문제는 뭐냐면 엄청나게 우리를 잘못 인도하는 상태라는 거죠 Misleading 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적인 조건이라는 것을 기본으로 깔고 있기 때문이고 이 글의 핵심적인 중요한 단어 스테이틱이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이 안 바뀐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세상은 바뀌어요 정말 옛날에 지드래곤이 노래했죠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그죠? 맞아요 제가 나이 들어보니까 정말 영원한 건 절대 없더라고요 영원 우정 같은 우리는 영원히 함께하자 맨날 맥주 먹고 술 먹던 사람들이 지금 못 만나 막 서로 싸워 같이 사업하다 망해 여자 하나 두고 싸워서 절교하고 인간이 원래 그렇거든 영원한 건 없어 근데 자연도 영원할 것 같지? 아니야 Steady Condition 이란 건 잘못된 거야 다음 페이지 다음 아래 에코 시스템은 기본으로 역동적이다 ecosystems are dynamic and although dynamic 중요한 거니까 체크 체크 비록 일부는 may endure or apparently unchanged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안 변한 것처럼 완벽해 보일 수 있겠으나 Unchanged 로 여기는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게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형용사를 이렇게 쭉 보시면 겉보기에는 변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으나 특히나 이것들은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인간인데요 인간은 평생에 살고 있는 수명이라는 게 80년, 90년, 100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에 비교해 봤을 때 오래되는 기간 동안에는 자유는 정말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저 산은 그대로 있어 저 강은 항상 흐르는구나 저 빙하는 저렇게 그대로 있다니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것들은 must 해야만 하고 do 강조해서 변하는데 eventually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해하시나요? 뭐냐면 에코시스템이라는 거 생태기도 변하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우리는 50년, 60년, 70년 살면서 자연은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자연도 계속 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변화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문장의 중요한 포인트 Unchanged를 pp로 체크했고요 그리고 다이나믹이라는 단어는 Static이라는 단어랑 반대가 되는 것으로 잘 체크를 해두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4번 문장에 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외우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잠시 후에 내용 파악하고 갑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Spesies 이러저러한 종들이 오고 갈 수 있으며 Climate change Plant and animal adapt to Altar circumstances When examined fine details Such adaptation, consequent change Can be seen to be taking place Constantly 이라고 됐죠 기본으로 여러 가지 종들이 오고 갈 수 있어요 제가 오스트리아라는 호주 말고 저 위쪽에 오스트리아라는 나라를 갔을 때 거기서 오스트리아에 보면 자연산 박물관 있는데 꽤나 오래까지도 알프스 산맥에는 맘모스가 살았더라고요 맘모스가 뭔지 알죠? 매머드 저는 매머드로 보면 시베리아 이런데만 사는 줄 알았더니 유럽에도 있었다 그래서 그 뼈나 유해 같은 게 발견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사자가 생각보다 넓은 지역에 살았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호랑이 사라졌잖아 스페시스 컴 앤 고죠 Climate change 기후도 변하고 식물이나 작물들의 군집들 근집이라고 적혀있는데 군집입니다 군집 여러 공동체들이 모여있는 것들은 Adapt to 변화된 환경에 맞게 사는 거고 그리고 잘 살펴보면 When examined in fine detail 이렇게 분사 구문으로써 examine fine detail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콤마 정도가 있었으면 고마운데 이 자리가 사실은 주호동사가 아니라서 그냥 부사 덩어리로 본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한 적응과 거기에 이어지는 변화라는 것은 Such adaptation and consequent change Can be seen 보여지는데 To be taking place constantly 지속적으로 그런 변화는 발생하는 중이다 라고 보여질 수 있다는 거죠 To be seen이 동사고요 To be 죄송합니다 Can be seen이 동사고요 To be taking은 동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건데 수동태로 바꾸면서 원래 적혀있는 B 동사 앞에 To가 없던 것이 들어온 건데요 이 부분은 내신을 하는 의미에서는 그냥 쭉 알아만 둬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냥 이걸 동사로 보고 제 To는 반드시 붙어있는 것으로 기억해두셔도 괜찮은 것이죠 여기 보면 C 목적어 동사원형으로 지각 동사인데 지각을 수동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혼자 동사원형만 남잖아요 그럼 혼자 할 게 없잖아 앞에 To를 붙여준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지 자 이 문장에서는 다시 한번 체크하는 의미로 부사구 분사구문을 이렇게 묶어주시고요 그리고 Can be seen의 동사구조 나와있는 것을 놓치지 않게 잘 체크를 해두시고 잠시 후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6번 문장입니다 The balance is nature 자연의 균형이란 It's a myth 잘못된 통념에 불과하다 우리의 지구 우리의 행성은 It's dynamic 당연히 역동적이며 So are the arrangement It's meant by which It's inhabitant live together 관계대명사하고 전치사가 붙어있는 By which 이렇게 묶어져있는 문장의 앞에 있는 arrangement 정렬과 배치를 꾸며줍니다 동시에 비동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뭐라고? 주어는 복수라고 뭐라고 말했다고요? 주어는 복수라고 그래서 이쪽 칠판을 좀 보시면 So are the arrangement 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셔야 되냐면 누가 봐도 확실하게 동사는 are 이란 말이죠 근데 이 동사가 주어는 복수로 받아야 되는 거니까 The arrangement 문장의 주어를 뒤에 있는 상태로 보고 So are 주어로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뜻 자체는 주어도 그러하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럼 그러하다 라고 하는 So는 어디 있는가 앞에 나와있는 다이나믹이라는 단어를 대신 받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정렬과 배치와 모든 것들의 생태계의 구조는 역동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So are the arrangement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어순 글의 순서 그리고 비동사 are의 위치 그리고 are 동사 대신 is나 두 동사는 될 수 없다 이거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와있는 바위 위치가 있을 텐데요 이 자리는 바위가 생략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점 그리고 바위 위치는 앞에 나와있는 위치에 선행사를 넣어서 바위 디어레인지먼트라고 해석해보면 은근 쉽게 풀리게 됩니다 그 생물들과 생태계가 정렬되고 배치되어 있는 것에 의해서 뒤에 나와있는 inhabitants 그 거주하고 있는 생명체들이 live together 함께 살게 되는데 바위 위치 바위 어레인지먼트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두시면 두 가지가 다 해석이 됩니다 마지막 문장 자체가 시험에 낼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설명도 마구마구 들어가 있죠 제가 설명드렸던 두 가지를 짧게 설명드렸지만 여기에 관련되어서 궁금하신 부분은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특히 문법으로 낼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7번 문장도 잘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다보니까 수동태로 바뀐 부분이 해석이 좀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잠깐 시간을 드리고 칠판 이쪽에다가 아까 했었던 to be seen 요 부분을 설명드리고 이번 동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위에 나와 있는 문장과 5,6,7번 문장을 읽어보도록 하시죠 자 문장에서 제가 서치 애댑테이션 부터 출발하는 문장을 적어봤습니다 여기서 can be seen이 동사로서 쓰여졌는데 이 안에서는 수동태로 되어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수동태 문장을 실제로는 어떤 구조였는지를 능동으로 한번 바꿔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 나와 있는 문장에서 주어와 동사, 목적어가 있으면 수동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럼 수동으로 바꿔지면 그걸 또 다시 능동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목적어가 앞으로 가고 비동사 pp로 바뀌고 by 전차 다음에 주어가 나오면 요것들이 수동으로 바뀌어져 있는 구조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수동은 by가 없기 때문에 왜냐면 보여진다는 건 우리가 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자리에 constantly 뒤에는 by us가 생략됐다고 보면 우리를 문장의 주어로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주어를 우리로 we로 보고 동사를 can be seen이니까 요거를 can see로 바꿀 수 있죠 왜냐면 조동사는 수동이 불가능하니까 be seen만 바꿔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문장의 진짜 목적어였던 아 주어였던 이 자리가 실제로는 수동이 되면서 주어였지만 원래는 목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거니까 we can see 다음에 such adaptation and consequent change 라는 것을 목적으로 보고 그 뒤에 원래는 to be taking으로 돼 있었던 거를 그대로 써보면 물론 틀렸어요 제가 그대로 쓰면 안됩니다 taking place constantly 그 다음에 bias는 위로 간 거니까 문제가 없죠 근데 이렇게 되면 틀려요 이렇게 쓰는 건 잘못된 거야 왜? 여기 나와 있는 c라는 동사가 지각 동사니까 중간에 나와 있는 얘를 목적으로 보고 우리는 목적격 보호해서 뭘 필요로 한다? 동사 원형을 필요로 하거든 지각 동사는 그래서 to가 빠지는 거죠 그리고 b를 빼도 큰 문제는 없지 왜냐하면 지각은 생동감 넘치게 그러한 적응과 이어지는 변화가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주인공을 발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b를 넣어도 되고 넣지 않아도 되는 상태로 능동 형태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문장이 원래 있었던 구조에서 이렇게 수동화 되어 있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문법 문제로는 이렇게 바꿀 때 to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점 to가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점이 또한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했지만 학교 선생님이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언급을 안 하셨다면 지금 있는 거는 그냥 눈으로만 그냥 보아두셔도 돼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내신을 대비하는 입장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 드리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쭉 설명 드렸고요 한번 쭉 적어두시고 부정한 거 있으면 궁금한 거는 질문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거의 다 되셨다면 제가 지금 얘기했을 때 잠깐 멈추고 있을 때 저도 여러분도 같이 멈추고 있으면 안 돼요 잘 보시고 다 된 거 같으면 여기까지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복습 동영상으로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실 분은 잠깐 멈추시고 이제 가리면 안 되죠 안 가릴게요 네 여기까지 진행했고요 잠시 후에 복습 영상에서는 한번 읽으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